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동행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? 준비하다 보니까 늦게 됐네요 자 오늘은 대장금을 한번 판매해 볼게요 대장금 대장금을 제가 오늘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대장금 10개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번이네요 대장금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좌척도 나와 있구요 자 밑에도 또 하나 나오고 있네요 자 1번입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대장금 1번입니다 좋아요 자 1번 마음에 드시는 분은 1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가격 보실게요 가격 18만원 드립니다 자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특가로 드리니까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8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2번 아 두쪽 두쪽인데 정말 좋아요 네 문이 참 좋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구요 두쪽에 아 밑에 또 하나 나오나요 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만거 하나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 뒤에도 보고 아 너무 좋아요 자 2번 대장금 2번입니다 자 대장금 2번이에요 자 쪽이 하나 조그맣게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아주 문의도 잘 들은 것 같네요 잘 들었네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이거는 2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20만원 자 여기에 보시고 2번 20만원 마음에 있으시면 캡처하셨다가 사진하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이죠 3번 대장금 3번 자 지금 모촉 하나에 지금 자촉이 이렇게 두개가 붙어있습니다 자촉 두개가 자 모촉 하나에 자촉 두개 금방 미촉돼 여러촉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문의가 지금 상당히 엽성도 둥글둥글 하면서 참 좋네요 꼭 아주 아 완전히 엽성이 너무 좋아요 자 대장금 3번 16만원 드릴게요 16만원 이런때 기일은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4번이에요 자 문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잎도 둥글둥글한게 잘 생겼죠 자 뒤에 보면 또 자촉이 또 하나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자구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거 세력을 받아서 이제 바로바로 자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여러특이 될 것 같아요 자 대장금 4번 이거는 1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 자 캡처하셨다가 14번이 필요하시면 4번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5번 아 5번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두촉인데 아 좋아요 아 정말 깔끔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가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는 다 이제 처음에 농장에서 올 때 그 고사한거 그대로 정 아 여기다 고정시키려고 넣어놨구요 예 지금 겉에 나오는 뿌리가 싱싱하고 좋지요 자 5번입니다 자 대장금 5번 자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자 5번 2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이에요 6번 아 문이 좋아요 자 이런 아이들 복륜으로 갈 확률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자 문이 좋죠 좋습니다 문이 좌측이 또 하나 나오고 속에서 하나 이렇게 모측에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자 그것도 문이가 잘 들은 것 같구요 또 밑에 자 밑에 보시면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구가 두개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장금 문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대장금 자 6번이에요 6번 아 20만원 드릴게요 20만원 아 정말 좋아요 자구가 두개씩 지금 속에서 보이고 있고 아 좋습니다 금방 되족 되겠네요 자 20번 아 6번 2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이지요 7번 건강하고 참 좋네요 7번입니다 자세히 보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이에요 자 세척짜리 대장금 대장금 자 7번입니다 좋습니다 아 7번 좋아요 자 가격 18만원 드릴게요 18만원 18만원 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 정말 좋은 품종이네요 품종이네요 정말 좋아요 자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말고 작게 나오는 거 붙어있는 거 3개가 보입니다 안에서 3개가 보여요 여기 두개 저쪽 하나 자 무늬가 너무 좋죠 자 무늬 좋아요 대장금 8번 자 이렇게 좋은 아이들 품종 기가 막힙니다 자 대장관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복륜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관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기 뒤에도 자고 또 하나 속에서 또 있어요 자 금방 얼마 안가면 여르척 금방 되겠습니다 대장금 자 이런 아이들은 사실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금방금방 불어나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 대장금 8번 자 25만원 드리겠습니다 25만원 자세히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 대장금 9번 자 이제 좌측 하나는 나오다 가 실패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또 좌측 하나 있고요 자 뿌리들이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9번 요거는 1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 여기 자촉 하나는 이렇게 마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만원 드리겠습니다 9번 대장금 여기 아까 마른 자촉 이렇게 살짝 떼니까 그냥 뚝 떨어지네요 아주 깨끗해요 떨어진 자리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두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만원 그 가치 있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장금 사이즈 상당히 크지요 모두 다 같은 자리 한 자리에 놓고 찍은 겁니다 그래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장금 멋있네요 정말 정말 아 좋습니다 대장금 자 10번 이에요 10번 자 오늘 이런 때 놓치시면 아 후회하십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아 이렇게 이런 가격에 팔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10번 자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20만원 입니다 자 좋죠 아 그리고 요 아 세라미 화분 필요하신 분 아 주문 받습니다 자 3호분 이에요 3호분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3호분 입니다 이거 4 3호분 아주 세라미 화분 수분이 잘 마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물 쭉쭉 빨아 들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자 3호분은 3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천원 이에요 3천원 자 택배비는 택배비는 뭐 6만원 이상 이래야 하지만 아 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제가 부담을 하구요 아 그러니까 여러개 주문을 하셔서 알뜰 구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3천원 한 20개 정도 주문하시면 택배비는 택배비 없이 가는 거죠 3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수태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수태는 유질레드 산 이에요 유질레드 산 아 이거가 1키로 에요 1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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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의 이렇게 칼라스 아 요렇게 이 아이는 아 좀 약간 좋은 거에요 그러니까 기른 것이 좀 많이 나오는 아예 아 요건 6만 4천원 드립니다 요 한포에 요거 한포가 주면 상당히 많이 써요 상당히 많이 써요 이거는 예 조금씩 떼어서 아 그렇게 물에 적셔서 담궜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태 자 요거는 아 6만4천원 또 그리고 비해가 있어요 요보다 약간 못한거 아 저거는 5만4천원 드립니다 5만4천원 자 수태 필요하신 분 아 꼭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그리고 이 수태가 좀 짧은 거를 쓰실 때에 아 아 마감 수태가 없으시면 여기서 골라서 마감 수태가 쓰다가 모자라면 그때 실로 하셔도 됩니다 실로 살살 감아 돌리면 아 짧은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키우는 데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 뭐 전시회나 뭐 이런 데 나갈 때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매할 때 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봉곧하게 좋은 마감 수태로 이렇게 하는데 마감 수태가 여간 비싸질 않아요 너무 비싸요 얼마 안되는데 뭐 100g인가 뭐 얼마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뭐 4만원씩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약간 실로 키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5만4천원 6만4천원 그렇습니다 화분은 3천원 드리구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고 또 내일 또 준비가 되는대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